0에서 2번 자, 선물공신 T 조급금 느려 아 시즌 속도 잠깐 좀 느린데 확실히 느리다 권율은 팍팍팍 올라오는데 얘는 팍팍팍 이렇게 올라오거든? 이번 시즌은 모르겠다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0번, 2번 이거 과정 들어간 건가? 청룡부 쓰고 0번, 2번 아 업했다 이 상태로 한번 돌고 끝내자고 고랩선무는 비호, 고랩선무는 맹공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이론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좀 넣어놓자 우리 어? 봉기구 박아놨죠? 네 봉기구 박았죠 비호, 힅퍼 아... 마나 딸려 아... 마나 딸려 어... 마나 딸려 도지 이 상태로 다문, 이 상황이면 잘만 하면 간당 7, 8업 가든데요 공방은 할 말이 많지만 미안합니다 말 많아서 말그런데 많아 속내역 데미지 3000 우와 잘 잡는데? 야 이 정도면은 나름 서브 딜러로도 뭐야 아 악력때문에 터지는구나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하지? 잠깐만 힘이전 된건가 이거? 야 답은 돌갓이다 야 무슨 반폭래냐? 왜 그거 잡냐구요? 어.. 청랑은 그 모두의 호구이기 때문에 스텔트로 무조건 청랑이지 스텔트로 무조건 청랑은 아 내 딜 너무 안나운데? 함 0번 2번 데미지 18000 1번 2번 0번 2번 0번 2번 아.. 약한데 0번 2번 0번 2번 0번 2번 음.. 음.. 자 장수 각성 자 이 친구 누르고 각성 날아야다 자 1렙의 힘이 3913인데 가인? 아 가인이 좀 오바인가? 어허.. 뒤 별로 안나오는데? 어우 F**k 4천에다가 아 뭐야 진칠지도 x2 0번 2번 0번 2번 5번 4번 5번 2번 데미지가 24000이 뜨네? 야.. 아 이거다 4번 2번 아 이거 힘이잖아 또 이거 안보이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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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있어가지고 허어.. 야 근데 20초가 나오네? 자 내성무경기입니다 1번 2번 데미지가 왜 이따이로 들어가지? 0번 2번 0번 2번 1번 2번 20초 컷 20초 컷 카라치 4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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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댐 25000 뭐야 왜이렇게 약해 박돌아 뭐야 근데 왜이렇게 약해? 아니 무면기가 약한건가? 수정을 넣어야되나 아아 뭐야 TTT 아 어.... 두반 컷이라이거네 아 아 죽여 죽여 거미 요기 잡으라고? 아이씨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죽자! 아아 아휴 시발 왜 이렇게 약하냐 안 돼 누가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서 소문을 깔아야되나? 0번 2번 1번 2번 0번 2 4번 분해 3번 분해 3번 분해 2번 분해 0번 2 아잇 뭐야 만유천 들어가네 5번 분해 5번 분해 2번 분해 0번 2 0번 2 0번 2 3가지 쳐도 힘드네 3가지 쳐도 힘드네 각도처를 한 부대를 묶어두고 사냥하셔야 됐든 어서 오른쪽에 각도처를 뿌렸습니다 내가 봐도 뿌려야 될 것 같더라 도대체 뿌렸어요? 야 잘 못 꺼진다 마나 회복 다 됐는데 자 2 2 11000 5번 분해 2번 분해 5번 분해 5번 분해 2번 분해 야 이 정도면은 5번 분해 2번 분해 2번 분해 5번 분해 2번 1번 0 약간 약한 지구천왕이나 광목천왕 같은 느낌? 잘 잡네 1 3 2 2 3 3 곧 3 1 3